이게 뭘까요? 어렵습니다. 이게 저희가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저게 뭐냐 이거죠? 저게 뭐냐 이거예요? 아 강 잡았어. 야 은혜는 천재야. 아 너무 빨리 시작했죠? 아 이게 바뀌었어요. 그렇지. 아 저거예요 바로 저거. 그렇죠. 오케이. 끝. 야. 신영이 잘 몰라. 내 코리아 정말. 내 코리아이보다 더. 신영이를 절대 몰라. 네. 그렇죠. 끝났습니다. 자 하나. 하나 둘 셋. 이게 아니에요. 유무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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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? 아니.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.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? 애기. 처음에는 애기인 줄 알았죠? 네.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유무찬 하고 떠올랐죠? 네. 그래서 틀렸습니까? 맞습니까? 그 정도 맞은거지? 네. 저는 조금 맞은 것 같습니다. 정직하다. 정직하다. 정직해. 자 자. 이정규 씨. 이정규 씨. 네. 한빈이가 정직하게. 너무 정직하죠. 조금 맞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. 이번 문제는 안죠. 자. 관대하게. 정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. 그 대신. 우리 팀에서도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겁니다. 자 가시죠. 자. 한빈이 끝. 오. 아주 좋을 수도 있어요. 아. 아니. 아니. 잘 보세요. 그렇죠. 뒤로. 아니. 그걸 말하지 않네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그렇죠. 이야. 이제 어렵네요. 이야. 자. 좋다. 그렇죠. 그렇죠. 어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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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와. 뒤로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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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야. 대단하다. 야. 대단하다. 야. 공부는 50점이지만 정말 대단하다. 이거 아니에요. 아. 대단합니다. 자. 왔어요. 바로 왔어요. 하나 둘 셋. 차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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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. 나이스. 네. 어려운데. 잘했어요. 저희 팀입니다. 도훈. 원선. 네. 예. 우와. 이상구 씨. 네. 아하. 야. 어렵다. 이거 빵단자고 합니다. 아이고. 아침 해가 된 날. 하윽. 했다. 야. 야. 진짜. 진짜. 소리 내내 나세요. 아. 소리 내내 나세요. 아. 내가 알아요, 알아요, 알았어요 알았어요,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지금 샤아 오, 안 해요 네, 안 해요 손가락 잡아보시고 보이세요 복잡아, 복잡아 오케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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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어 아, 신중합니다, 지금 뭘까요? 아, 뭐야 아, 뭐야 이게 뭐야? 모르는구나 이게 뭐야, 지금 몰라 몰라, 몰라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형 피고 아, 피고 피고 아, 피고 아, 피고 야,оде이게 맞춰있어 아니, 내가 피곤했어 어디 맞춰있어요, 그럼? 아니, 어디 맞춰있대 versi 아빠가 이거 공을 해서 그렇지 무슨 수펀칠 줄 알았어요 아, 근데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다가 결정적으로. 거기서 보통 피이 이래서.